아, 큰형님! 지금 어디쯤이세요? 아, 다같이 문막에서 쉬자구요? 네! 첫째 형님! 큰형님께서! 네? 아, 지금 문막 지나셨다고요? 어떻게, 어떻게... 첫째 형님! 저기, 큰형님께서! 아직 출발을 안 하셨구나! 이란... 시댁... 왜? 만져봐, 티전화! 최대 30명과 동시에 통화하는 티전화 그룹 통화! 다들 어디쯤이세요? 우리 지금... 티전화, 일찍만 만져봐! 응? SK텔레콤 비죤 수 Bots Wam 이ит